이 노래 제목 아시겠습니까? 불타는 고백입니다. 네, 자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사실 오늘의 진행은 제가 생각했던과 달리 굉장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공연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흥분한 마음에 시작부터 과도한 팔뚝질로 통증을 호소할까 걱정했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방금 노래를 불러주신 강백고 씨는 참으로 헤어스타일이 인상적이신 것 같습니다. 뭐랄까? 저기 공화국의 느낌이 물씬 풍기면서 오늘 이 윤민석 두 번째 콘서트를 위해서 공화국에서 초빙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착각을 불러리키기 충분한 그런 마스크로서 오늘 불타는 고백을 벌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화끈했습니다. 즐거우셨죠? 다음 손님은 사실 손님이라기보다는 이 노천극장에 굉장히 많은 기억을 갖고 있는 분일 겁니다. 한양대학교 출신이고요. 저도 한양대 출신이긴 한데 과거에 이분이 외치는 거 많이 봤습니다. 80년대 애국한양 청년 입문 승리 연연 에이! 하면서 했던 김조광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바지 색깔이 아유? 아유, 후렴새? 멋있어요. 네, 멋있습니다. 아, 노천극장에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시죠? 네. 89년대 제가 인문대 학생회장이었는데 그때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 얘네들 좀 약간 쳐다보고 갈까요? 아, 얘네들? 네, 잠깐. 얘들아 안녕? 전혀 우리를 신경 안 쓰는데요. 좀 회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때 여기서 임수련 대표가 평양에 도착했다고 평양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86년도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옷이 아닌 다 교련복을 입고 전방 입소를 거부하기 위해서 모여서 백기환 선생의 그 정말 포효하는 그런 연설을 들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게요. 네, 그 오늘 나오셔서 영화 이야기 하실 건 아니실 테고 아, 사실 영화 이야기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시죠. 윤민석 씨가 제가 이제 청년필름이라는 영화사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화제작서 청년이라는 독립영화단체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든 영화가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16미리 장편 영화였는데 그때 윤민석 씨가 음악감독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요? 네, 영화 음악을 하신 적이 있다.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한 번도 윤민석 씨하고 같이 이렇게 음악 작업을 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윤민석 씨와 음악 작업을 해봐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윤민석 씨가 저희랑 같이 영화 음악감독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종황수 강도님이 89년도에 한양대 네, 인문대 학생회장이었어요. 인문대 학생회장이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문식 씨, 배우 이문식 씨가 외모와 비슷하도록 비슷하게 비슷한 만큼 그 이문식 씨한테 서로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먹는 세상이 있다고 손기택에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래서 의장님 사수대를 열심히 한 적이 있죠. 네, 오늘 그래서 어쩌면 이 공간에서 아니면 저보다는 어쩌면 저 교문 앞에서 많이 불렀던 오늘 특별한 음악을 노래를 한 우리 인민석 씨의 글쎄요, 저한테는 대표곡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쩌면 노래를 시작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혼자만 부르시는 게 아니죠? 아, 그럼요. 그 한축년 세대 백인 합창단이 오늘 김종황수 감독님과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소개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 노래를 선창을 하게 된 건 뜻깊은 영광이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요. 네, 그 89년도에 여기서 힘차게 불렀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협 증명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여기 전대협 증명가 하면 기억나시죠? 네, 한번 힘차게 전대협 증명가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구국의 강철대호 전대협 우리 하늘 민족의 해방을 희석 가운 민족의 해방을 희석 가운 민족의 해방을 희석 가운 대들에게 아, 존 대하리여 우리의 자라리여 다가자 됩니다 승리의 그 하늘로 강살받은 우리에게 생탈로 짓받는 곳 짓받고 전하오 시커럽게 날이 쏟다니 아, 존 대하리여 우리의 자라리여 다가자 됩니다 승리의 그 하늘로 다가자 됩니다 승리의 그 하늘로 안녕하세요 전대협 진군가를 부르면서 저희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한총연 백인 합창단입니다 합창단입니다 전대협 진군가를 지어주신 윤민서 선배님께서 10년 전에 저희들에게도 소중한 노래 두 곡을 만들어주셨거든요 곧이어 저희가 부르게 될 노래입니다 나라라 한총연과 아름다운 성춘이 위하여 라는 두 곡인데요 보수 세력들 뿐 아니라 진보진영 안에서도 선배님들께서도 너희 좀 잘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듣고 했던 한총연이었는데요 그래서 어쩔 때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였는데 윤민서 선배님께서 당당하라 그대 아름다운 이여라는 가사가 있는 그런 노랫말이 있는 노래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때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 위로를 받는 느낌을 받았고 큰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만에 다시 모였고요 그때 그 마음 생각하면서 그리고 윤민서 선배님의 삶과 마음을 느끼면서 이제는 선배님과 양윤견 선배님에게 지원군이자 든든한 울타리가 저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나름다운 정신 이 어른 가슴이 그대지로 어린이 흥믄하는가 찢어진 눈물의 신차가를 지고 은혜지 그 어린이 생명하느냐 덮기고신 달빛 그대를 잃을까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다니지 황당하여 그대 사랑하는 이라 소수의 신차가 부피해라 소수의 숫자 그의 눈빛을 손에 손을 잡고 함께하리니 당당하나 그댈 사랑하느니라 소원의 심장을 돕기게 하다 당당하나 그대 사랑하느니라 사흘의 심장을 돕기게 하다 오늘도 우리는 간다 판매들의 피자의 설인 위기를 노래 부며 서로 일으키면서 대국의 환기를 당한다 당당하나 그대 사랑하느니라 당당하나 그대 사랑하느니라 당당하나 그대 사랑하느니라 마이크? 달로마니아는 우리의 생활이고요 부생! 불사랑의 신청! 힘들다 피하니안전! 아멘 하나, 어떤 등을 보다 더욱 사랑을 가보오 우리를 바라지 못해도 열심히 노력하지요 우리를 말로만 위하니 우리의 생활이고요 우리를 바라내신 것 우리를 바라내신 것 우리를 바라내신 것 달려라 한쪽녀 우리의 생활을 Heaven에 걸어라 달려라 한쪽녀 Noel에 박자고 우리를 바라내신 것 우리를 바라내신 것 우리를 바라내신 것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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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상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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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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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가 저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래꾼 손병희입니다 같이 불러요 동찌여 슬퍼하소서 우리는 승리하니 지금 계속 힘들고 그의 몸 지나 동지여 서로 원하고 그 길에 살아 드리니 눈을 두고 그 마음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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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집 가수이기도 하고 난 5집이야 뮤지컬 배우로 맹활약하고 방송계에서도 색깔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정열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유민석 형의 후배이고 저와 노래마을 활동 같이 했습니다 한경탁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정원주씨는 오늘 두 번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정원주씨도 노래마을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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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심해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랑 이석경이 여기한테 현수님께 마친 세련된다는데요 제가 뺏어서 그만 들고 말랐습니다 이석경 고마워요 그대 곧 내 사랑 홍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그댈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덕인지 그댈 지나친 사랑인데 꽃이 가는 거짓말자 오늘의 마음을 잃어낸다 외로워하지 않나요 하지만 웃음 속으로도 그땐 심해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랑 그땐 심해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랑 그땐 심해하고 싶어 고맙습니다 노랫말 재결성 그땐 백마락토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 함성으로 맞아줬어요 해당 조국 건설 오늘의 한길에서 빛나는 청춘의 승리를 노래하는 조국과 청춘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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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가복하게 끝으로 가복하게 하면서 시작 언제만 기껏을 하라고 아무 맘에 있어 아무 맘에 남은 마음 민족의 인정화의 한 뜻으로 우린 이제는 가슴 속에 두고 있어 다른 몸 더 배려놓고 다시 희생으로 생냅니다 서로 서로 이해하고 생기나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어쩐 세상이 없는데 어쩐 세상이 없는데 이제는 가슴 속에 두고 있어 또 친절하게 이거 아니에요? 음악 잠깐 스톱 잠깐 좀 쉴 수가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무대에 서다보니까 자잘한 실수도 있고 지금 가운데 보시면 산딸이 2주 후에 찾아오는 만삭의 임산부도 함께 공연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종가촌 춘의 이름으로 이런 공식적인 무대에 올라선지가 벌써 10년의 세월을 흘렀군요 그동안 되게 많은 것이 편했지만 변하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윤경희 누나와 민석영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곡으로 저희 백두산 윤병들은요 다같이 크게 박수치고 함께 부르시면서 이 좋은 기운 그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백두산!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백두산 백두산목 TED에 파이어 여러분 모두 다같이 일어나셔도 좋고 춤 안하는 분이 있으면 춤추셔도 좋고 함께 좋은 기운 지어주시겠습니다 박수 성에서 동에서 강도의 제주도에서 빈원에서 떠나고 단풍의 넉넉히 아라의 백두산 운긴으로 별을 얻을고 영원의 손과 자꾸 우린 백두산이 넉넉히지않은 평일의 파이어 감사합니다 계속 서게서도 좋겠습니다 앵코룸 말구요 저희 뒤에 또 순서가 있거든요 이쯤되면 나와야 할만한 사람들이 또 계시죠? 앉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서서 이분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셨나요? 빨리빨리 나오세요 예 알아보시는 분이요 좋습니다 우리나라 소개합니다 화이팅 아아아라 eran 이씨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해가지고요. 인사부터 드릴게요. 애드립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통일적으로 새로운 만나. 아주 오래전에 인사했던 민정연의 우리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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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오랜만에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서 힘찬 함성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성 시작! 함께 불러주세요. 오고 가는 경기선 사랑이 뛰고 오고 가는 경기선 경화가 넘쳐 한 백년 군단의 장독을 벗고 고길의 새단을 연해 서울에서 만나요 경기선 기차파고 고향에서 만나요 경기선 타고 아하 경기선 동일의 철길 따라 우리 함께 만나요 국경에서 만나요 경기선 기차파고 런던 런던에서 만나요 경기선 타고 아하 경기선 동일의 철길 따라 우 мир 함께 만나요 서울에서 만나요 서울에서 만나요 후bes선 기차파고 평양에서 만나요 경기선 타고 아하 동에서 동일한 첫 길 따라 우리 함께 만나요 대한민국은 민주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걸 지어준 국민으로 떠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걸 지어준 국민으로 떠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걸 지어준 국민으로 떠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걸 지어준 국민으로 떠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걸 지어준 국민으로 떠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걸 지어준 국민으로 떠나온다 우리 앞에 넘버와서 기차놀이 얘들도 놀아줘야지 기차놀이하면서 경희선 타고 다시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가자! 준비를 했죠? 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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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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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차놀이 해주세요 어깨와 어깨를 걸고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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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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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싸! 견뎌지 마시고 저 멀쩡하냐고 올 거야 모두 함께 경희선 타고 가자! 보고 싶은 내 경쟁 온 세상 사람들 보고 가는 겨울 선 사람이 위로 보고 가는 겨울 선 사람이 위로 아싸! 반대면 문간에 장벌이 벗고 우리의 세상을 떠네 서울에서 만나요 거기선 비찾다고 경향에서 만나요 거기선 가로 거기서 거기에 척이 따라 우리 함께 만나요 자 우리 모두 한창으로 하나 둘 셋 자 좋다 자 섬전지 마주치고 서로 인사하면서 마시고 자 자리에서 뛰고 오고 가는 경기선 사랑이 피고 오고 가는 경기선 경험한 것처럼 반대면 문간에 장벌이 벗고 고객님의 세상을 떠네 서울에서 만나요 여기서 비찾다고 경향에서 만나요 여기서 타고 아하 거기서 거기에 절길 따라 우리 함께 만나요 성령을 내고 거기서 믿었다고 넌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가도 아하 거기서 거기에 절길 따라 우리 함께 만나요 성령을 내고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믿었다고 동양에서 만나요 여기서도 가도 아하 거기서 거기에 절길 따라 우리 함께 만나요 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